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등 전방산업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LOD 백퓸의 탐방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OD 백퓸은 국내 유일의 진공기술에 기반을 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일반제조용, 건식진공펌프 전문업체입니다. 2019년 스마트 팩토리형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보통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식각에서 금속 배선까지 진공펌프가 많이 쓰이는데요. 현재 건식진공펌프가 전체 진공펌프 시장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OD 백퓸이 제조하는 건식진공펌프는 반도체 공정 내에서 높은 진공도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발전될수록 건식진공펌프의 고사양화는 필수인데요. LOD 백퓸의 중장기적인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EUV형 건식진공펌프의 국산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LOD 백퓸은 미중 공급망 재편으로 전방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먼저 고객사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 P3, P4의 투자 지연 우려는 대부분 주가에 선반영 되었는데요. 지금은 2, 3분기 평택 P3 매출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장비 발주 가능성이 예상되는 평택 P4의 매출 발생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책 변수가 있지만 미국 테일러의 양 파운드리 공장 관련 매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매출처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 파운드리 업체와 메모리 반도체 업체 각각 한 곳과 퀄리티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올 연말쯤 관련 초도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형 공급망 재편의 핵심 업종인 2차전지, 반도체, 태양광 기업의 투자 확대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LOD 백퓸은 2차전지 반도체 태양광 기업의 고객사입니다. 전방 산업의 미국 투자 확대는 LOD 백퓸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형 태양광 매출 증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에너지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태양광 발전 신규 설비 규모는 전년 대비 60.3% 증가한 87기가와트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구요. 올해는 작년 대비 최대 37.3% 증가한 95에서 120기가와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양광 매출 1천억원 돌파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시장의 성장과 고객사 다변화 효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LOD 백퓸의 2022년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 증가한 3742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9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태양광 부분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을 돌파하면서 반도체 부분에 부진을 많이 했구요.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지연된 반도체 부분 매출 상승과 태양광 부분이 성장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됩니다. LOD 백퓸의 주가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반도체 업종의 주가 센티먼트 악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된 기간 조정을 겪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연간 실적 기준 PER6배와 PBR1배에 지극히 저평가된 별루에이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기 실적 호조와 태양광 부분의 실적 급증 삼성전자형 메모리 점율 상승과 파운드리 신규 진입 EUV용 진공 펌프 국산화 등이 LOD 백퓸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OD 백퓸은 최근 연기금 등 기간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15,8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16,000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LOD 백퓸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 LOD 백퓸의 탐방 정보를